반갑습니다! 프리김미 차! 감기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좀 달려봐야 되겠죠? 어.. 제가 좀 평소에 많이 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약간 첫 도전인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리액션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볼까 해요 사실 제가 리액션은 스티비디도 그렇고 뭐 파피 플레이 타임이나 이렇게 애니메이션들 2차 창작물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해달라 해달라 요청은 많았으나? 뭔가 좀 제 스타일이 안 돼서 안 했는데 이번에 또 댓글 있고 계속 달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만 요게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바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난 처음에 어메이징 프로그 리액션이요? 그렇게 댓글 날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라 그래서 요게 또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법 긴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막 조연수가 거의 2억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딱 볼게요! 또 볼 때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있거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해외 영상인데 정식 더빙이 좀 퀄리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팬메이크 더빙이 훨씬 좋대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글리치? 영상 왜 구리냐 이거 그래픽 아 좋아지는구나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뭐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단장이 케인이죠 다두림이 떡 벌어지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상식을 비틀어버리는 최고의 공연이 기다려주시죠 안 그러니 버블? 그럼요 보스 너무 기대돼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서둘러야겠구나 자 여러분 공연 시작합니다 갱글과 줍을 또 킹거도 라카타 잭스또 아니 잠깐만 이거 살짝 좀 유치한 느낌인데 이게 뭐예요? 약간 아기상어 번개맨 약간 요런 느낌의 어린 친구들이 보는 약간 고런 만화 아니야? 이렇게 살짝만 해도 돼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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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달린 행님도 함께나 캐치 필리핀 그 느낌인가? 아 일단 좀 보겠습니다 얘 피에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야? 캐인 또 네가 만든 이상한 NPC야? 아니면 새로운 호구야? 호구가 맞다면 그 주제가를 다시 불러야 한단 거겠지? 기억이 되겠네 두 번은 안 해 이런 이런 보아니 새로운 인간이 우리 차원에 왔나보구나 인간이 왔대요 헤드셋 왜 안 벗겼다고 헤드셋 그래 더 세게 당겨봐 잘하면 다 할 거야 아니 왜 눈알을 뽑으면서 헤드셋이 안 벗겨진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나 나는 이상한 헤드셋을 썼고 그리고 여기 있네 어? 당신들은 누구예요? 아니 실제 인간이 일로 오는 거야? 뭐야 벗겨져요 여깄다 어디자 자자 신참 일단은 진정해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 아 그런가 보네 금방 익숙해질 거야 성급해 하지 말고 아 그래서 디지털 서커스 뭐냐고 뭐야 안되지 안돼요 우리 친구 미안하지만 여기서 그런 천박한 원행은 금지랍니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는 다양한 친구들의 즐거움을 위한 전체 이용같이 저는 지금 상상이상의 모든 것이 가능한 환상들을 맞닥뜨린 거라네 그 배에서 가면 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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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겁나 하나 보네 아 그러면 애들이 보는 게 아닌데? 진짜잖아 완전 애들이 보는 수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자 그 어 그게 놀라지 말고 들어봐 그건 말이지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건 못 나가 네? 눈치 챙겨 근데 그치? 틀린 말은 아냐 너의 셋이 파티 인사해 그 새로운 몸한테도 제.. 새 집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괴롭히지마 우린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어 저기저킹과 영감이 여기서 가장 오래됐지 헉? 누가 곤충수집에 관한 얘기했니? 그러니까 마탱이가 가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 헤드셋이었던 네가 게임 쪽으로 오는가 봐 디지털 서커스 게임 그래 이제 알겠네 꿈인가? 이건 그냥 꿈인 거야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제 꿈에서 깰 때까지 놀면 되겠다 그치? 왠지 꿈 아닌 것 같아 말한 대로 생각해 어우 진짜 아닌 것 같네 마스크가 깨졌어 뭐 그래서 신참을 위해 새로운 모험을 해보는 건 어때 그 전에 일단 우리 새로운 멤버를 위한 견학부터 시켜줘야지 가지고 오 이곳은 바로 템트야 자네들이 먹고 자는 곳이자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곳이지 어떤 활동이 있냐면 어떤 활동이 있냐면 뭐야 볼풀, 미니골프,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긴 그라운드라네 그라운드? 디지털 호수에서 익사하거나 디지털 카니발에서 놀이기구도 탈 수 있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우주 뷔페처럼 그게 전부인 거죠 물론 아니지 또 여긴 여기서 모험 같은 건 안 해 나도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 약간 우주 같은 건가? 지구로 따지면 꼭 여기에 있어 왜냐하면 내 수백 개의 눈들이 너희를 지켜볼 거란다 잠깐 지금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달이 발광하기 전에 얼른 도망치자 달이 발광하라 잠깐, 저거 출구 뭐야? 왜 이렇게 토해? 깨끗하게 청소해야겠구나 제가 할게요, 버스 너 왜 그러는 거니? 진짜 왜 그러는 건데? 잠깐, 잠깐만요 방금 제가 본 거 출구 맞죠? 저기로 나가면 돼요 무슨 출구야? 어 여기에 출구 같은 게 있었으면 모두가 떠나가 없엉 맞아 대체 뭘 본 거야? 뭔가 비밀이 있나? 말을 못 하게 하나? 어 이제 다 할까봐 여기에 그런 마법의 출구는 없어 아마도 자네는 디지털 환각을 보는 거라네 자네 정신이 디지털 평면화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전 진짜로 봐 디지털 환각! 디지털 환각? 대화 주제를 좀 바꿔볼까? 잠깐 중간에 끝나서 죄송한데 다들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은데 특히 이 케인이? 뭔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 거 같아 되게 막 어리고 밝은 주제만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자네 이름처럼 이름이요? 제 이름은 얘 이름 뭐야? 잠깐만! 어, 이미 까먹었어 내 이름을 까먹었잖아! 누구나 디지털 서커스에 들어오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자네의 생각이라네 해줄 수 있는 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일단 나갔다 작은 광대와 걱정 마렴 자네는 이제 어떤 이름이든 될 수 있잖아 교회가 선택한 이름은 이름이 디지털 서커스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음을 고지합니다 이 계약을 걸으면 이름은 농란물, 외설적, 명예훼손, 비방통, 불속, 비등, 질소는 저주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정해진다 약간 유복후로 약간 맞는데? 어? 몰라요 뭐든 상관없어요 어디 보자 아 와 이름 랜덤도 올려버린다 이건 어때? 에스쿠리 에스쿠리 좀 깜찍하네 다시 해보자 이건 어떻니? 폼미? 전.. 그래요 저는 그냥 그래! 맞아 잭슨! 우리 새로운 모험을 하나 해보자고 새로운 멤버 폼미를 위해 와 이름 돼버렸어 거기! 폼미 활동적이며 경이로운 위험한 공포 호통 권해 질병 죽음 케이크? 으흥 이십총아! 어.. 저는 그게 딱히.. 자네는 처음이니 간단한 걸로 시작해보자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라네 뭐? 아 됐어 난 절대 그거 안 할 거야 걱정 말기는 주부인 자네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해주니 눈알 씹어버리면 어떡하냐 오늘의 모험은 한 번씩 우리 혓바닥 씹자다 글로잉크를 뭐 알아? 글로잉크? 어 점심포장 같아 진짜! 그래 맞아! 자네들은 서커스 텐트에 뒷걸는 글로잉크들을 잡아야 한다네 그게 뭔데요? 좋은 질문 고맙네 밥을 그들은 자꾸 걔는 뭘 하는데요? 걔는 어떻게 그들은 귀여운 장난꾸러기 친구들이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훔쳐간다네 이 야채조각 친구들은 왜 그런 짓을 할까? 먹을 방법을 알아내는 건 자네들 몫이지 그럼 나의 슈퍼스타들이여 즐거운 시간 보내길! 뭐야? 뭐? 놀이 프로그램이 시작된거야? 나도 몰라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또 미치지 않게 도와주거든 지지 않게? 직접 물어봐 누가 나 부르거든 그냥 ㅆ가랑 뭐 이런 새끼들 안돼 누가 나 좀 도와줘 아니 케인 본인이 미친거 같은데 어 이런 주불이 죽었네 그래서 좀 출출하지 않냐? 어 맞다 카우푸모한테 가보자 폼미를 보면 좋아할거야 내 굳건한 용세가 저희랑 같이 카우푸모 보러가실래요? 카우푸모가 뭐야? 아니 그게 말이지? 내 생각엔 카우푸모가 좀 미친거 같아 이젠데 그 친구와 얘기했을때 한가지 더 너만 반복했어 출구 너처럼 말이야 폼미 너도 거 미쳐버릴지도 몰라 근데 그러면 어딘가에 출구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 말 또한 니가 미쳐간다는 친구지 저기 출구를 어쩌고? 어 글쎄요 일단 카우푸모한테 물어보고 카우푸모한테 물어보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죠 왜냐면 이건 꿈이니까 아직 현실이 직장인거고 있어 아직도 꿈이라고 생각하나보네 아직도 꿈이라고 생각하나보네 왜 날 그렇게 쳐다보는거야? 난 뭐든 상관없어 이런 습관스러운걸 볼 수 있다면 말이야 그래 좋아 솔직히 이제 질렸어 너 나 그리고 폼미는 카우푸모를 확인해보고 여기 찐따랑 해 까닭한 임금님은 주부를 구하러 보내던가 하자고 저 둘이 붙여놔도 괜찮을까? 물론이지 쟤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유능한 애들인데 자 아가씨들 우린 광대나 괴롭히러 가자고 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미칠 수밖에 없겠다 내 코믹이 마스크가 또 깨졌어? 갱글 놀랐잖니 여긴 우리가 사는 곳이야 뭐 잠자는 곳이기도 해 꼭 잘 필요는 없지만 가끔 현실을 멀리하고 잠만 자는 하루도 나쁘진 않잖아 어 얘 방인가 봐 남는 방이 있을텐데 어 저기 봐 벌써 생겼네 전 아직 이해가 안돼요 모험같은 그런게요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하면서 다들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물론 시도는 해봤지 처음엔 다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거야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고 불가능한 목표를 쫓다보면 점점 미쳐버릴지도 몰라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걸 포기하게 돼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존재 의미도 흐려지거든 그러다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거야 아니 겁나 암울한데? 아 근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엇보다 모험이란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끔 자극을 주는 활동이잖아 굉장히 어두운 어두운 내용이야 참 다행이야 그렇지 범위에 오 얘 미쳐가는거 아니야? 생각했던거보다 굉장히 암울한 세계관이네요 단순하면서 암울해 왜 아직도 여기지? 뭐하세요? 우린 친구를 만나러 왔어 야 그 미쳐버렸다는 애야? 자기 방에는 있나? 어디 외출했나? 괜찮은거겠지 걱정마요 저주인형씨 나한테 열쇠가 있어 어 뭐 잠깐 뭐라고? 너, 너가 왜 남해방 열쇠를 가지고 있어? 뭐? 난 니들거 다 갖고 있어 근데 별일 없잖아 뭐야 이 캐릭터 오늘 니방에 뭘 좀 두고 왔는데 찾으면 좀 알려줘 혹시 지네 같은거 무서워하냐? 잭스! 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게 지네인데 무슨 짓이야? 아니 왜그래 난 그냥 물어본건데 완전 다른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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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 왜 이렇게 생겼어? 아 내가 찾던거다 잘 지키고 있었네 고마워 까부증 그럼 이만 잘 있어야 원래 저렇게 생긴거 하잖아 어... 카우포모가 추상화가 됐네 괜찮아 저게 뭐예요 아... 아까 말했던 한계점의 자가름에 찾아오는 괴물같이 생겼는데 대답 네 괴물같아 케인 케인 켄을 데리고 온다면 아직 고칠 수 있을거야 뭔가 센같이 로 나오는 괴물같다 우리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 니 농담에 가짜로 웃었을 때 네가 진짜 화냈었잖아 근데 난 진심으로 재밌다고 생각했어 그날은 내가 기분이 별로였나봐 어흡 앙 앙 앙 앙 아훃 아하핳 아흥 저기 아흥 그래 여긴 디지털을 쌓았으니까 에러다 에러 와 퀄리티보다 이 미쳐버리면 저런 괴물로 변하나봐요 와 살아있어 추상화라 그랬지 추상화로 변한다 미쳐버리면? 아 저 에러같은게 손상이 전염되나봐 얘 손에도 좀 남는거 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클로잉크들이 죽을 몸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갔어요 기억해요? 아 맞다 한절 요약 고마워 우리 이거 되게 못한다 그치? 잭스다 안녕 친구들 잭스! 조불의 구멍을 찾았어 잘했네 그 부모는 잘 지내? 내가 저번 농담에 안어서 져서 아직도 하나 있을까? 잘 지내고 있지 게다가 오늘이 가장 행복해 보이던데? 뭐 좋은 소식이네? 아직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란거잖아 감옥? 응 이것도 전해달라던데? 헐 들어가버렸어 얘 뭐냐고 빌런같아 잭스도 같이 들어가네요 어디가 빨리 들어간거야? 이거 일단 게임이잖아 지금 dul 뭐야 이거? 보스야? 권총모음질? 제가 볼땐 둥지같아요 저기요 뭐지? 아니 괴물들이 왜 이렇게 하는거야 여기 당신이로 맞춰 나..나는 여기야 저..저기..그게요 그..제가 두고 가려던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손 좀 봐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그건 괜찮아 그것보다 너.. 너가 케인을 찾아와줄래? 케인이 카우프물을 치료할 수 있을거야 케인 걔가 틀리잖아 틀리 단장같은 애 그래서 케인은 어디서 찾죠? 틀린 누날 나..나도 잘 몰라 일단 둘러보면서 케인을 불러볼래? 아..알았어요 해볼게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차피 못 움직이겠지만 일단 있어봐요 금방 올게요 약속해요 고..고마워 펌니 있잖아 첫날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미안해 저..좀 끔찍하지 네.. 아.. 네..뭐.. 걱정..마세요 그럼 이제 케인 찾으러 가볼게요 아..뭔가 숨겨진 건가가 있을거 같은데 저기요! 케인! 여기 좀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요! 와..넓긴 엄청 넓네 어흐.. 어흐.. 뭐야 저거.. 케인.. 오.. 오.. 뭐야.. ㅋ ㅋ ㅋ ㅋ 오오.. 추상하다 수상하다 아흠.. 글로잉크가 아닌 잡것들이 감히 나 세상한 동지에 발을 들이다네 하..당신이세요? 나한테 이딴 역겨운 걸 보여주려고 했던거면 뭐 좀 물어보는게 맞지 않나? 오..그래올마 어 그나마 이 피어란 놈 한나 토끼 주제에 어느 안전이라고 왕족 앞에 입을 놀리느냐 어 그럼 같은 왕족으로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운데 저기... 아 조물 저기 있네? 안전조물? 인사한 시간에 도우라고 멍청아! 뭐랜 것 돕고 싶지 않아졌어 아 토끼 시크해 어 흐으... 난 왜 항상 질... 줘봤어! 잡았다! 잡아 안돼 자기 손 현타 왔다 자기 모습 거울로 딱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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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변하면 다시 안돌아오나? 해동략 이런거 없나? 어.. 출구다.. 어.. 출구! 탈출이다.. 어.. 현실세계.. 어.. 아니 이건 또 무한의 계단이 아니고 무한의 출구네? 사라졌다.. 히.. 탈툴로운 딸가지 녀석들 같다며 모든 생명체는 클로이크야 한다는걸 모른단 말이냐? 너는 클로이크다 너희도 곧 클로이크다 쟤는 곧 클로이크더라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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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날 쳐다보는거야? 난 모험하려고 온게 아니라 숨어있으려고 아.. 위에 닿았어 쟤가 어떻게 들어왔냐? 너 괜찮니? 그 안에서 혼자 게임시를 즐긴건 아니겠지? 죽을 살아있어 어.. 뭔.. 뭔 소리라는거야? 어.. 쟤가.. 쟤가.. 쟤가 오.. 친절하게 배단이 생겨있네 어? 라고 하겠냐? 어우 씨... 기립도 진짜... 아니 잠깐 폼리가 안 왔어? 이 모든 게 걔를 위한 거였잖아! 조용히 해봐! 에스컬레이터 소리가 안 들리잖아! 왜 계속... 아이도 계속 가고 있어 아... 저리 다 미칠 거 같은데?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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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미친다! 미쳤다! 이거 추사가 되나? 근데 여기 잘못 들어오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공허로 나왔어 아까 그 우주같은 세상 어쩌면 이 밖에 이 공허 밖에는 현실세계가 탈출각? 어? 뭐야 이거? 하하하 오 버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구나 이른 이 시간에 내 얼렁뚱땅 알림이 울린다고 어 안돼 누가 보이드 안을 모험하고 있잖아 내 작품에서 보낼거야 아 그 보이드 공허 어 여기 저기 아 지금 알람이 뜨네 누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됐군 근데 얘 미쳤어 지금 어떡하냐? 역시 나갔어 자 이제 뭔 일인지 말해줄 사람 아 내가 내가 했지 걔 카프모가 카프모 시술을 겪고 추상화가 됐어 카프모가 추상화 됐다고? 누가 좀 말해주지 그랬어 아아 그럼 바로 지하실에 가렴 어? 어? 뭐야? 추상화들이 모여있는데 방금? 카프모가 정신을 놓다니 미켜지지 않네 추상화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어? 난 네가 먼저 갈 줄 알았어 고마워 그 말은 네가 킨 거를 못 믿겠단 거지? 으흑 나 나 너무 아파 와 얘 전지전능이다 다 돌려버리네 그냥 약간 프로그래머 서버 관리자 느낌 나는데? 막 쏘고 걸리자 그.. 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건 진심으로 사과하지 자네들이 출구를 원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그치만 알잖아 그 출구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할지 골머리를 앓다보니 결국 끝마치진 못했다네 그리고 알다시피 난 미완성 작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특히나 자네들한테 보이들을 보여주는 건 더 싫지 어쨌든 글로잉크 여왕을 무찔렀으니 모험은 끝난 것 같구나 모험의 보상은 바로 우리 수석 셰프 버버리 요리한 디지털 진수승찬이라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만들었죠 좋네 아까부터 배고팠다고 너넨 한 게 없잖아 그게 뭐 배고필 자격은 있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잘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그에 따라 여기 디지털 음식은 얘 이상해요 얘 지금 상태 이상해 추사가 될 것 같아 추사가 비트 안좋은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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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거 아니야? 쏙쏙 닿는거 아니야? 근데 밖에 뭐가 있는.. 없는데? 컴퓨터 안.. 저 컴퓨터 안.. 그치? 우와 뭐야 이거?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다음 편 언제 나온 이거? 다음 편! 뭔가 약간 여운이 남고 이거 소개시켜주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간만에 재밌는 거 봤네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현실 세계에서 글로 들어간 걸까? 아니면 아 기대된다 진짜 폼리아 펼치셨으면 좋겠다